내 구두 내놔 내 사랑하는 구두 찾아야 해 사전하래 구두 세주인이 찾아갔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? 잔디 아버님 잔디는 지금 불안할 거예요 불안이라뇨? 그래 누나 우리 잔디 누나 내 학원 그만 다니는 게 좋을 거 같아 안돼 그건 아빠랑 헤어질 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 같으면 미련 없이 갖다 버릴 거 같아 오빠